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의 언론사사가 총선을 앞두고 제주역 3개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보수 성향의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1%, 무소속 김영진 후보 10%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문대림 후보가 59%로 가장 높았고 고광철 후보 23%, 김영진 후보 10%였습니다. 문대림 후보 지지도는 40대와 도두 외도 2호동, 화이트 칼라에서 높았습니다. 고광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주부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13%, 무소속 김영진 후보 4%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73%, 고광철 후보는 74%, 김영진 후보는 65%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6%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이 7%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 미래 23%, 조국혁신당 20%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3%,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8%,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8%였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